안녕하세요. 강원도 홍천 원주민부동산이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기미면 박량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농지 270평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맑은 물가가 흐르고 있고요. 물 옆으로 석축공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. 위쪽으로는 전원주택이 몇 채가 있어가지고 시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전기전화 다 들어와 있고요. 땅모양은 조금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진입로는 위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이쪽에 전봇대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석축공사 해놓은 부분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가지고 도로는 양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바로 옆으로 이제 맑은 물가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뭐 나중에 농사지면서 농수로 이용하셔도 좋고요. 여기는 이제 조그만 물고기 이렇게 살고 있고 아주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. 현재 여기까지 하면 가로등이 들어와 있고요. 이렇게 석축공사가 잘 되어 있고 아래쪽 하단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석축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석축공사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. 이쪽으로도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위쪽에서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. 이렇게 이제 홍천 시내 방향으로 보시면 여기서 시내까지 차로 한 10분 정도 전후 거리고요.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. 용도로는 아래쪽이나 위쪽에 집 짓고 나머지는 이제 농토로 사용하시면서 주말농장이라든가 뭐 주말주택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고 아예 귀촌하셔가지고 집 짓고서 시골생활할 뿐 그런 분들은 좋은 조건에 도지가 되겠습니다. 주변은 보십니다. 소나무, 잣나무 이런 침략투산이라서 공기가 상당히 좋고요. 도로 조건도 좋아서 전원생활하기는 아주 좋은 조건에 도지가 되겠습니다. 본토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주세요.